안녕하세요. 창옥시장입니다. 오늘 보여드린 기물은 용천료 초접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한번 봐주세요. 사이즈는 크질 않아요. 원대로 보는데 9cm 밖에 안되네요. 높이는 워낙 2cm 정도 되고 뒤 입구에도 양각으로 같이 도안이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보세요. 너무 이뻐 가지고 내가 이제 갖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거를 찍었을 거에요. 원대는 이런 소접시를 각자 각자 물려질 할 수가 없고 조그만 거니까 어디 도안의 틀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. 도안은 꼭 원대 확실하거든요. 여기 보시고 아사히 우리 소장가 분들도 이거 잘 공부해 바랍니다. 이거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게 위약직이 너무 좋죠. 봐도 너무 아름답고 그런 파초모니에다가 양쪽으로 목숨숫자에다가 이렇게 보면 진짜 도안이 이뻐요. 봐주세요. 사이즈는 얼마 크지도 않는데 이 5개가 있어 가지고 내가 한번 비워드린 거니까 이런 기물도 또 사실은 뭐 중국에서도 보면은 그 도로계 크지 않아요. 한 뭐 10cm 12cm 그런 것도 상당한 그 이쁘면 위약직이 좋고 하는 거는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 매니아 분들도 그런 걸 이런 걸 보셨다가 잘 참고했으면 좋겠네요. 아무튼 중국도자기는 끝이 없어요. 너무 많으니까 이 수량도 많고 가짓수도 많고 뭐 가마도 그 땅이 엄청난 뭐 송때부터 뭐 당때부터 뭐 지금은 청국대가장, 민국대가장 그 가만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우리가 뭐 감히 뭐 몇천개라고 몇만개라고 할 수 없어요.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 또 중국도자기는 숫자도 많으니까 우리 시계에서 간단 간단하게 보면 용천유 같은 거는 위약직이에요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밑굽하고 다 보면 이게 원때 송때는 또 깔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송때꺼는 쪼끔해요. 원때부터 밑굽이 약간의 위약을 안 밟는 데가 많고 명때도 그렇고 용천유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될 거에요. 그리고 이 소접시가 그러니까 이게 독상을 했겠죠. 내가 봐도 뭐 그때 조그만 뭐 반찬을 모았던지 간에 뭐 혼자 독상을 해가지고 귀족들은 그렇게 모았으니까 이렇게 접시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걸 잘 받았다가 이런게 참고적으로 비워드린 것은 이제 우리 소장가도 또 이런거 쉽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런 것도 나중에 갖고 계시면은 돈이 되고 또 이런 것도 가치가 나가니까 항상 이런거 유심히 봤다가 나중에 꼭 가지세요. 꼭 그래가지고 나한테 부자 되는게 좋잖아요. 그래서 항상 우리 청국세는 이렇게 비워드린 것은 이런 여러가지 있지만은 한번 또 새로운 거 고도장이라고 보여드린 거니까 우리 매니아 분들도 또 그런걸 잘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